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피해를 당한 납북 귀환어부를 위해 고성군이 찾아가는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. 고성군은 납북 귀환어부들이 보다 쉽게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창구를 설치해 신청 희망자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. 납북 귀환어부와 관련한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 선원은 약 3600명에 달하지만 진실화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은 50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